간만에 이건 할까? 이노래 잘 안하죠 아무도 안시키거든 아무도 안시켜서 안해요 콤보 개잘싸이네 신경 안쓰니까 잘싸요 역시 저는 사실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거 별로 안좋아해서 완전 완전 집돌인데 그 진짜 그 석호가 아니라 코믹 코믹회 간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그런 데는 내가 갈때가 아니더라고 마이크 한국에서는 메이저지만 코믹회랑 비교하면 진짜 규모가 비교도 안되는데 그런데도 사람 미어 터져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아마 지스타 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지스타 회장보다 더 난리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 지스타 회장은 그냥 튜토리얼이고 코믹회에 비하면은 그정도라서 어우 점수 갈렸네 코믹회가 도쿄 빅사이트인가 거기서 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예 아 손님끼리 들어가세요 이미 들어가셔서 이미 들어가셔서 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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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온 파워온 미쳤는데 파워온 누가 지었어 대박이네 아니 점수가 이게 말이 돼? 아니 점수가 이게 말이 돼? Harper 확인